오늘의 수급특징주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외국인들의 순금력이 또 눈에 띄는데요. 11월 말부터 지속된 순매수가 또 유비됐고요. 12월 초에는 또 양매수가 붙기도 한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7일 기점으로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 이슈로 인해서 건설 쪽의 모멘텀이 약화된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수급 모멘텀 화키스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건설 쪽이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흐름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쪽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겠죠. 현대건설은 원체의 국내 대표적인 건설회사고요. 그만큼 실적이 받쳐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6거래일 동안 53만 주 정도 숨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HDC 현상 때문에 지금 건설주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야 일단 건설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이번에 한꺼번에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하청 문제에 다시 얘기 나오고 있고요. 부실레미콘에 무리한 공기 단축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건설 관련된 쪽으로는 아마 비용이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회사들이 건설 쪽에서 수익이 예상보다 좀 줄어들 것이다. 또 긴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몇 개 이런 이벤트를 아마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지속이 되겠지만 여타 건설업체로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만 보면 3분기 누적으로 해서 한 12조 9천으로 해서 한 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5,600억으로 해서 22%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수주가 전체적으로 한 16조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수주가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목표치가 14조 원이었으니까 그것보다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분양산업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작년에 분양 공급 세대가 2만 7천 세대 정도. 전년 대비 한 30%인지 증가를 했고요. 일단 분양은 안 됐지만 분양 예정 물량도 일단 1만 4천 세대로 해서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대선 관련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양당 후보들이 대규모 건설 주택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수시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올해 모멘텀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프레이미엄이 일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조합원들이 대형사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돼서 현대건설도 이쪽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 수주 관련된 부분도 올해 좀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데가 필리핀, 이집트, 카타르 많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상당 부분 지금 수주가 준비에 의해서 상당히 진척 중에 있으니까 일정 부분 수주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가 계열사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공모가 지금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 엔지니어링을 공모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도 또 한 번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외 좋은 수주로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4%대 좀 하락입니다. 4만 1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니까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을까요? 네, 중단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급락적인 택장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내에서 한두 번 정도의 급락이 있으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 부분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만 원 전후에서는 충분하게 이내로 만약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